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주 매력적인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춘천시 남산면 반곡리에 있는데요 바로 이 물건인데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이 5동의 건물과 1동의 주택 이렇게 총 6동의 건물 845평의 토지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10억대에서 3억대로 떨어졌으니까 그 가격면에서의 그 매력은 아주 확실한데요 이 위치는 경춘선 강촌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강촌역에서 상구비 하나를 돌면은 여기에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아주 좋고 환경이 대단히 뛰어난 곳에 있는 좋은 물건입니다 보시면 주변 환경 경관 이런거는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주택지로 쓸 수도 있고 또 펜션 이라든가 기타 영업용도로 쓸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펜션 방갈로를 이용해서 펜션과 같은 그런 영업을 하던 물건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영업을 하는 펜션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아주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 지상에서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 이 건물들 그리고 여기에 농지 또 이쪽에 농지 이렇게 해서 토지가 총 845평 그리고 건물이 177.5평 아주 많은 건물과 넓은 토지입니다 이 건물이 주 건물인데 교회 건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임대를 줘서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이 52.7평으로 주택으로 쓰기에 아주 충분한 넉넉한 구조의 목조 황토 벽돌 마감 건물입니다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만든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반갈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략 13평에서 6평 정도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반갈로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주택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 건물들은 제외고 이렇게 이쪽에 토지 이쪽에 토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보겠습니다 624 주 건물이 있는 624 189평 그리고 여기 3번 이게 14.5평 623-1 135.5평 623-2 212.9평 624-5 292.8평 합계 845평 토지는 845평 건물은 주건물 이런 보조 건물들 반갈로 건물들 이렇게 합계 177.5평 건물 구조는 전부 목조 건물의 황토 벽돌로 마감한 아스팔트 쉰글 지붕입니다 일단 이렇게 공중에서 확인했을 때는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영업용에 흐른 펜션 같은 수익성 건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좋은 환경에 있는 물건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위치적으로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강촌역 근처에 있는 물건이 확인할 수 있고요 물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천재방법은 포론물건이고 2020 타경 53001 물건번호 1번 춘천시 남산면 반공리 624-5 마동호 외 4필지 외 5개동 그러니까 건물 총 6개 토지 5필지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10억 1725만 9950원 최저가가 지금 3분의 1 가까이 되도록 내려왔는데요 3억 4892만원 좀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6월 13일 입찰기일입니다 유찰 6번 됐고 이 물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844.9평 건물이 177.5평 설명해드린대로 이렇게 여러개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2003년 5월 31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기준등기입니다 그 이후의 등기들은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하나 있지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2020년 2월 4일 전입했기 때문에 시점으로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사항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외에 보수비용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거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산돌교회인 것 같습니다 산돌교회인데 보수비용 3천만원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낙찰받았을 때 문제가 있을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보수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유치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 인정이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그렇게 지금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있다 하면 이 경매 입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유치권 인정 자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3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걸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증금이고 차임이니까요 큰 문제가 안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굉장히 크고 다양한 용도를 찾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고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규모가 커서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이 물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건지 이런거를 잘 확인하시고 도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